1.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내용들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제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고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영적인 태의 문을 막으시고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때로는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야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떠난 거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역대야 7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꿔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역대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그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데요. 모든 영어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저는 이것이 회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서요. 또한 중요한 네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 그러니까 회계의 첫 단추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함이 없으면 회계는 시작도 안 됩니다. 우리가 회계한다고 넓은 운동장에 모여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하기 위해서는 받고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때 혹은 받고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시기 전에 소수의 무리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부흥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정확하게 이 네 단계를 거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스스로 겸비한다 그 말은 겸손한다 그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겸손하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하게 인사하는 것 물론 뻣뻣하게 고개를 이렇게 세우고 인사하는 것이 잘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집사님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 등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겸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대 7장 14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로서 제시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그런 걸 말하느냐 너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아니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 중요한 예가 나오는데요. 요시아의 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이해해야죠. 자 그래서 요시아스 34장에 보면 아니 요시아스는 없죠. 역대야 34장에 보면 요시아의 예가 나오는데 이 요시아의 예에서 우리는 이란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야 34장에 보면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살 때부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신명기사의 일부를 발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반에게 주고 이제 사반이 그것을 요시아에게 갖다 전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그것을 봅니다. 보았더니 19절에 보면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4장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간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요하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인 훌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훌다가 하나 옆에 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훌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훌다가 그 요시아에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2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는 나를 버리고 나의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디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고로 요시아가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의 중간쯤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유다가 실제로 멸망한 바로 그 얼마 전에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것과 그 거미를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지금 요시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영어성계는 스스로 겸비하여 같은 말입니다. 내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너희 열저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이 재앙이 임하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세대는 그로 인하여 그 세대를 건져주시겠다 그 말이죠. 이 말에 그가 죽은 후에 이 말일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듣자 마음이 연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내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시아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스스로 겸비하다고 했느냐 그걸 보면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이 역대하 34장은 아까 역대하 7장과 나오는 똑같은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른 책에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책에 나온 것을 보면 더욱더 이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자 그러면 이걸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뭐죠 요시아가 계획을 단행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책을 읽는 중에 자기 조상과 자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합하자는 온갖 우상성배와 불법을 행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자기 조상들 내부터 자기들 이리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고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이 딱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며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머물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가를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서 오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크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렸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가 내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 것은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백성들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깊숙이 하고 나같은 왕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스스로 겸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 자세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이 당기가 없으면 절대로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은 시작추자되지 않습니다. 시작추자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시아의 경우도 그랬듯이 스스로 겸비함이 쓸래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준을 비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그리고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된다는 말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대로 행하는 거죠.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대로 행하는 거고 전통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면 절대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3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때문에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도 아니요.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제시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30장에 보면 그걸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나니 특별히 이사회에서 29장과 30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가 그 과정이 나오고요. 그 타락한 과정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과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스승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떠한 스승을 세우시느냐 스승은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려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이든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스승을 세우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그 책을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예비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 예비적인 단계에서 예없이 되어지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말면 의롭게 된 진리가 재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재발견되어진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말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교리는 알지 모르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가려진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진리가 재발견되어지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이 제시된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오시아의 경우에도 율법책을 단순히 읽는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읽는다고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기준에 비춰진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되 그 하나님의 기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이 스스로 겸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스스로 겸비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제시됐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제시됐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평화, 축복을 외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요시아가 가졌던 그 자세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삶을 뒷받침해 주는 메시지를 듣기 원했기 때문에 요시아를 통해 전파된 메시지는 아니 에레미야를 통해 전파된 메시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사야를 토부로 켜 죽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도 자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자아 인생의 시련이 목적입니다. 자기 목적과 목표의 달성이 삶의 이유죠. 하나님은 심지어 그러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메시지를 상호하고 원하고 열망하고 갈급할지 몰라도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신이 제시될 때 그 앞에 요시아처럼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야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 물정을 좀 아셔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나 목사님께 사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요즘 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건 성경 말씀이죠. 알아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과 현실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사람 친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니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야지 말씀으로 치면 됩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들은 메시지는 그런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요시아가 들은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을지라도 요시아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춰진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 앞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았을 때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길을 제시됨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요시아가 가졌던 것처럼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개 시작반데입니다. 회복되는 과정은 출발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스스로 겸비함이 있어야 비로소 회개는 시작됩니다. 사실 그 자세가 진정한 겸전한 자세입니다. 사람 앞에 고개 깊이 숙여진 사람은 뭡니까? 그 속에서 이런 진정한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없으면 겉으로는 겸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 개인의 영적 회복이건 교회의 회복이건 하나님의 부흥이건 그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겸비함이 중요한데 문제는 스스로 겸비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 단계 더 남아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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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기도하고 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정직하게 비춰질 때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 은혜를 대푸시기 보게 하십니다. 사실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귀한 겁니다. 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시대건 오늘날이건 2000년 기독격사건 근데 여기까지 왔더라도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무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의 기준이 비추시면 또 와서 회개합니다. 또 정직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고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고 자기는 거기서 떠난 이 모습이 보여질 때 이 하나님의 기준에만 이 삶에 가기 위해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7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리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러 차례 반복하신 거죠. 근데 이 이 기도하고의 이 말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그러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 가운데 서기 후에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어느 한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믿음에 의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그날 지명자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